그냥 도와주겠는데 계속 고기를 잘 꼬이쥬 돼지 아빠 이거 뭐 이렇게 자라야되는데 이걸 가위하고 가시로 같이 자라 저분은 우리 하자민 총각님은 눈치가 빠르거든 돼지아빠는 눈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? 아 그냥 구워, 구워다가 자르면 되요 좀 구워야지 잘 잘라줘 야야 좀 구워야지 잘 잘라준다니 야 근데 곰양이가 밥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먹을 데 없잖아 그거 밖에 그래도 그거 먹고 있으라니까 막 다 허짓거리고 고추장 풀어 곰치 뜯으러 잠깐 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찬스 포착을 해갖고 저에 있던 놈이 아이고야 밥상 차려놨고 나면서 내려와갖고 아 3캐로 가면요 꼭 이거 합시다 요 아 이제 산에 소풍 뭐 산삼은 잘... 뭐 산에 돌아다니면서 내려와서 산삼 가는... 아 그 도랑가에서 꼬먹고 오고 이렇게 후라이팡 이렇게까지 가면 누가 뭐라 안 하거든 산삼 잘 모르겠고 일단 산에 소풍 갔다가 산에 가면 뭐 곰치 누리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병풍 나고 있었고 그럼 이렇게 꼬먹으면 맛있다니까 맛있어 산에 갔다 내려와서 먹으면 더 맛있어 산에 올라갔다가 등산 갔다 내려와서 먹으면 더 맛있다니까 동강이 있는 사람은 3캐로 생기는가 안 읽고 하면 그거는 그 직업이 그거니까 안 읽고 불을 좀 더 세게 해놓지 불 오 야 오 야 노래진다 오 오 삼겹살 존대 히 아 이거 이거 맛있는 거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기존이 이거 맛있는 거래 이러고 아 이거 내 아는 거라니디 존명하겠는데 그래갖고 아 아 야 그거 고추장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야 신기하다 이게 진짜 아오 날씨가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우와 기가 이 고추장이 기가 만든 거라니 그런지 본데 어 비가 높지, 비가 높지 아우, 양겹살 맛있게 보이네, 이게 잘 꼬, 꼽는 걸 잘 꼬이래 여보세요? 아, 예, 예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잘, 잘 못 꼬면요 아이고, 뒤에 의자 갖다 앉아요 좀 의자 있네, 그게 아, 편안하게 먹어야지 아, 지금 돼지 아빠가 삼겹살을 어떻게 꼽는 폼이 좀 엉성해 집게가 없어서 그러지, 집게만 있으면 잘 꼴 텐데 집게? 이 젓가락으로 다 고치고 아, 이건 뭔 뼈가 잘 있네 어, 잘 익어, 뭔 뼈가 이렇게 맛나, 고기가 아, 그게 맛있는 거래 아, 이건 먹삼적이라서 그래 어어 아, 날이 없었다, 야 추워, 날이 나만 그러잖아, 춥지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앞으로 눈이 올 수도 있어요, 눈이 눈이 올 수도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 진눈깨비고 뭐 막 오이가 있어 아니, 그전에 산에 곰치 뜯으러 올라가면 아침, 새벽에 올라가면 곰치가 뻗쳐 걸어 있잖아 아, 요전에 다 올 텐데 뭐, 5월달에 왜 뻗쳐 걸어 걸고 5월달에 왜 아, 왠데 이리 다 얼었던데 뭐 어제 그 장애 할머니가 잠들어 갖고 나오셨는데 잠들어 비 번쩍 얼었더래요 아, 니가 그렇게 아침에 얼었댔어 왠데 이리 번쩍 얼었더래요 여기가 아니, 죽다니까 뭐가 죽냐고 다 약고 저래 아, 나는 별로 안 죽는더라 아, 나는 죽겠다니까 아니야, 좋아 맛있어 나는 손바지를 입고 다니잖아 손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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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까 날이 어, 손도 들어오고 아, 이 짠 맞아, 맞아 이게 뭐 돈나물이에요? 이게 뭐지? 개드름? 개드름? 개드름하고 참나물하고 무테네 무테났네 어제 내 산에 왔으니까 야아 아 아 와 야, 이거 뭐 이거 너무 많이 났나 어떻게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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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어 아 아 여기 propaganda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오RE 뭐 이리로와요 이리로와요 eater 먹을 때는요 그냥 지나 가시면 그냥 가시면 섭섭해요 아 고기는 많아 여 πά pal 드름 좀 닻습니까? 네 아 오 저거 할머니 드름이 다리러его Without theお願い 참드름이 왜 안떴어? 고향이 먹으라고요 아 쌀에도 안떠고 저기 저 어디나 저쪽 육지지 바깥으로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다 저쪽으로 아 그건 안떠 그건 아직도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 아 저거 고기 좀 잡어요 예? 원래 이런 데서는 같이 같이 먹고 이래야지 맛있지 이리와 이리와 앉으세요 빨리 와요 아 저거 앉아 잡어요 산에 갔다 오면 이거 맛있어 산에 갔다 내려오다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룹은 뭐 따셨어요? 그룹은 한옥금 땄어요 아직 좀 이르죠? 아유 그렇진 않은데 생각했는데 빨리 와요 얼른 얼른 내가 잘 굽고 있어요 이리와요 아 돼지고기 많아요 많아 있었어요 친구분들끼리 뭐해서 잡으려는거 아유 같이 먹으면 좋네 아유 촌에서는 그냥 먹고 이런게 재미지 뭐 그게 뭐 뭐 어떻게 잘 익었습니까? 아 기가 막혀 널널리하게 돼지 아빠가 어디 뭐 기름이나 나오나 뭘 기름 나오지 뭐 아이 저거 저거 앉아요 네에 산빗이라고요 요쪽으로 와요 요쪽으로 와요 저거 저거 앉아요 앉아요 아 이렇게 와서 먹고 가면 맛있어 이것도 다 기념이란 말이야 기념 참 언제 이래 보겠어요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을때나 이래 먹어봤지 아유 요즘 뭐 빨리 드세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니 아니 갈래 아 이리와요 빨리 빨리 달라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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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웃기다 점나무와 점나무와 우선 꺼까 젓가락 먹자 오세요 오세요 빨리 먹어 먹어 저거 저거 빨리 빨리 먹어 먹어 먹을때 아 이건 뭐 아 고기 많아 고기 많아 잡서 잡서요 잡서 잡서 이렇게 왔으면 한번 잡서 와봐 술을 넣으시는 양들이 없는가 봐 술을 오민 좋은 전 술을 하는 사람 없어 우리 나만 주는 거 보니 아 술을 좋아하시는가 보구나 잡수도 곰치 있잖아요 네 곰치 넣고 찬나물 넣고 명이나물 명이나물 하나 딱 올리고 우리도 촌에 다 해 먹어 우리도 촌에 사먹어 고기 한잔은 올리고 이제 고추장을 넣어야 돼 올려야 돼 어우 이렇게 많이 난 딱 해 먹기 때문에 나도 많이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잔은 더 올려 한잔은 더 올려야 돼 차가 이제 온 거 아니야 뭐 오므로 열어놓고 같은 차 같은데 왜 여기 물 때 이렇게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여기 의심이 하나 아닙니다 아아 성심 왕이 인기 이렇게 아니 인기는 아는데 이렇게 쌈을 싸갖고 인기기파티에 왔으면 또 압추가 아니야 eden 오늘 오늘 이거